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신비와 준희의 귀신합체 연구소 신비야 오늘 합체할 귀신을 잡으러 가자 랜트 맡겨 모두 공연을 즐기고 있나요? 다시 돌아온 서커스의 마스코트 진 레비로스에요 난 비명동산의 마스코트 토명귀 초대장을 보내줄게 내 비명동산으로 놀러올래? 가리야 가리야 지금이야 토비로스 특징 할로윈 축제의 마스코트로 할로윈 동산에 놀러온 아이들을 현혹하여 카드 속에 가두어버림 스킬 붉은 손톱으로 핥기 공격과 카드 속 아이로 변신하여 적을 현혹하는 공격